태윤아! 이것 봐!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낚시를 갈 건데 멋진 배를 만들었어! 애니한호! 선장은 태윤이! 타볼까? 태윤이 낚실대 하나, 애니한 낚실대 하나 해서 우리 물고기 많이 잡아보자 알았지? 출발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다로 갈까라요 물고기 가득히 서가리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라요 우와 저기 물고기 진짜 많다 태윤아! 일단 육지로 올라오자고 우와 오징어도 보이고! 물고기가 진짜 많아 보여! 우와 펭귄도 있는데? 거북이도 있고 돌고래도 보이고 저기 우와 문화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다! 자 그럼 먼저 나부터 잡아볼게! 애니한호! 출발! 가자! 아 힘들다! 이쯤이면 좋겠군, 어디부터 잡아볼까? 어 저기 꽃게가 맛있겠군! 꽃게를 잡아볼까? 물어라! 물어라! 물어! 물어! 낚시가 어렵다, 자 그럼 우리 배 출발! 오 이쯤에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오 달팽이! 조금만 더 가면 달팽이가 있어 됐다! 와 바다에 빠질 뻔한 거 내가 구해줬어! 오, 다행이야. 좋아. 그럼 우리 계속 낚시를 해볼까? 애니아노가 보이는군. 저쪽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들과 오리들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겠어, 오늘. 자, 그러면 상어 친구들이여! 모두 모여라! 오, 대장님! 대장님! 배고파요. 그래, 좋아. 우리 상어들 오는 맛있게 먹는 거야. 오, 대장님! 어디로 갈까요? 저기 보이는 오리섬 있지. 애니아노를 피해서 저 오리섬으로 가서 오리들을 다 잡아먹자. 오, 좋아요. 얼른 갑시다. 우와, 꽉꽉꽉꽉! 오늘 우리 오리섬에서 우리 재미있게 놀아보자. 미끄럼티를 타는 거야. 나도 올세이, 오리섬. 너 지금 다 미운 우리 새끼라고 지금 나한테 우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사이좋게 지냈잖아, 꽉꽉. 맞아, 우리 돌아가면서 재미있게 놀자. 물고기! 물고기들도 재미있게 놀 거야, 물고기! 그런데 저기부가 성공한 거야! 정말 맛있어 보이는 오리들이네요. 배고파는데 잘됐다. 우리 한 마리씩 찬양을 해볼까. 그래, 오늘이 바로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날이다. 대장님, 그런데 저기 디저트 물고기들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꽉꽉! 우리는 여기 섬에 가졌다고요, 꽉꽉! 어떡해, 어떡해! 살려주세요, 꽉꽉! 태훈아, 저기 오징어도 있어! 우리 오징어도 잡아볼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 꽉꽉, 태훈아, 도와줘, 꽉꽉! 뭐? 어디가 죽는 사람이 아니야? 오리지. 오리? 오리 섬이 어디 있는데? 차가워. 차 잡아먹으면 더워. 뭐라고? 오리가 상아한테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럼 오리 섬이 어디 있는데? 태훈이가 알려줘봐. 저기? 이럴수가! 오리들이 지금 상아한테 포위됐잖아. 밥쓰다. 태훈아! 그럼 오리가 도와줄까? 자 그럼 오리 섬으로 출발! 오리를 도와주러 갑시다. 오리 섬에 도착한 것 같아. 오리를 방해하려고 하다니. 이 오리 섬의 평화는 우리가 가져간다. 우리를 극출하지 못하게 어지럽게 바꿔주겠어. 알겠습니다, 대장님. 오리를 어지럽게 만들도록 하겠어요. 돌아가라, 오리 섬. 됐다. 살려줘요. 어지러워. 이렇게 전 오리 섬에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 도와줘요. 팡팡. 물고기 달려. 물고기 달려. 물고기 달려. 저 나쁜 상어들. 상어들 때문에 오리 섬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낚실때 게 있지. 태훈아 준비됐어? 우리가 오리랑 물고기를 구해주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볼까? 자 도와주자. 그렇지. 한 마리 구출 상공.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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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우리 왜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나는 물고기를 구해줄게. 어렵잖아. 됐다. 살았다. 물고기 한 마리 구출 상공. 태훈이가 떼주면. 너우리 낚싯대가 묻었잖아. 공격하겠어. 이러다가 빨리빨리 구해주자구. 고맙다. 오 쭉쭉 잘 잡고 있는데? 벌써 우리 세 마리를 구했다고요. 꽉꽉꽉꽉꽉. 고마워. 태훈아. 내 친구들 좀 더 구해줘. 꽉꽉. 어. 어. 됐다. 우리도 힘을 합쳐서 해. 이야 힘을 합쳐서 구했다. 야 근데 우리도 떨어지겠다. 오. 어지러워. 오 됐다. 두 마리 남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힘을 내. 꽉꽉꽉꽉. 어지러워요. 꽉꽉꽉. 살려주자. 꽉꽉. 그렇지. 좋았어. 어린이 한 마리 남았어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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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쟁님이 일어나셨어. 왔다. 어린이 마지막 어린이까지. 일곱 마리를 구출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물고기들도 있는데 물고기들도 좋아줘야 돼. 우와. 잘 알았다. 그럼 엄마도 해볼게. 저 문 잡아볼까. 애니 다 구출을 하려고 하잖아! 안되겠다 얘들아! 애니 안을 막아라! 에야야야야야!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안돼! 내 낚싯대! 어허허허 낚싯대가 부러졌지!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어떡하면줄어! 내 낚싯대가 이렇게 벌어졌잖아! 아 어떡해 세훈아... 못된 사모가 엄마의 남짓대로 부러뜨렸듯이... 그러면 태윤이가 물고기를 구해줄 수 있어요? 좋아! 태윤아! 나머지 물고기들 잘 구해줘! 응! 살려줘요! 살려줘요! 됐다! 좋았어! 다음! 내가 방해하겠어! 입 좀 벌려! 입 좀! 입 좀! 입 좀 벌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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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윤아 조금만 더 힘내면 돼! 그렇게 힘들 수 없지! 태윤이 손을 깨물어 가! 아야 있어? 소화가 깨물었죠? 이 나쁜 노가! 예! 예! 태윤아! 내가 다른 상어들을 물리쳐줄게! 너는 물고기를 구출해줘! 다른 상어들이랑 싸워서 이길게! 이제 두 마리밖에 안 남았네? 됐다! 마지막 물고기 구출 성공! 완성! 됐다! 우리들과 착한 귀여운 물고기들과 태윤이를 괴롭힌 상어들을 못 질러볼까? 네! 상어들 품대! 질투! 그럼 물리쳐볼까? 나 봅시다! 안돼! 안돼요! 안 할게요! 앞으로 괴롭히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isons 상어들! 이렇게 해서 상어들을 다 무찔렀다! 태훈아 우리가 물고기들이랑 우리도 다 구출하고 조금은 상어들이 괴롭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실 성공했어 그치? 파이팅! 예! 자 그럼 우리 집으로 갈까요? 자 그럼 배 출발합니다 안 주세요! 상어 친구들과 우리 우리 친구들과 물고기 친구들과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슝슝슝슝슝슝 비켜라 비켜라 후 슝슝슝 아 따가워 따가워 상어가 다리를 부렀나봐 슝슝슝슝슝슝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해주세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